지금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는 저도 지금 놀랬어요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아 잠시만요 여기 기다리고 싶어요 아 뭐 저 저 아 왜 그러세요 아 오늘 같은 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 싫어요 내버려 두시라고요 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분이 지금 지폐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냐고요 오늘 한번 막아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윤석열 출근 체크한다고 못 잡게 막는 거예요 지갑 안 하면 지갑 안 하면 왜 그래요 저 자식이 뭐라고 그랬길래 여기 지폐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경찰이 시베가 막는 거예요 코레어 카드 차기인지 지갑 안 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런다니까요 경찰이 왜 또 왔대 여기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왜 못 잡아간다니까 여기서 만약에 저렇게 난리 치면 난리 칠수록 여기 시민분들 더 응급난다니까 안전하게 자봉단분들이 안내를 받아서 안전하고 법적으로 안전하고 법적으로 안전하고 법적으로 아무 데도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여기 또 왔대 괜찮아요 무슨 얘기할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고 차 나와야 되니까 차 나와요 차 움직여야 되니까 싫어요 저기로 안 가요 저러 가면 못 가게 막을 거 아니에요 나 오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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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말씀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알았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내용은 계속 평소에 드린 말씀 그대로 도상 촬영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어떤 구역일 수 있으니까 특정 구역에 대해서 촬영하는 일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하신다던가 그런 내용을 실시간으로 방송하신 내용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 위에 활동이 될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. 오늘 집회 참여하는 거니까 우리 집회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걸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출근길 계속 찍고 있는데 아예 여기를 못 오게 맡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 끝났으니까 지금 지금 좋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영상 잘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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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됐습니다 아 저한테만 그래요 여러분들 박수 괜찮아요 제가 해결됐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아까 보시고 왜 그랬어? 아 경호구역에서 나가달라고 근데 대신 이제 사람들 많으니까 못 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경호구역 그런 것 좀 찍어주지 말라고 찍지 말라고 그래서 알겠다 그랬어요 어차피 오늘 집회하러 온 거니까